우리 부부 나이 거꾸로 먹는 비결 한별의 콜라겐, 엘라스틴, 히알레산, 비오틴까지 최대한 양으로 다 먹어요 맛있지? 오늘도 동안 현란제 충전 끝! 탱탱! 충전! 네 오늘 드디어 제가 제작에 참여한 런칭 2시간만에 완판된 품절되는 주식회사 클리오 라프케어 리츠콜라겐 4X 리츠콜라겐 엘라스틴 18차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최대 혜택 이벤트 오픈합니다 리츠콜라겐 4X 런칭하자마자 2회만에 54만6천병 이상 팔렸습니다 제 공고 기간에는 약 390만포 팔린 기존 제품이랑 합쳐도 진짜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제가 진행하는 구매 링크에 16,300여개 넘는 리뷰가 모든 걸 말해주는 동안 영양제 끝판왕 대표 동암인 신세경씨도 먹고 있죠? 진심 이렇게 좋은 이너뷰티는 없습니다 사실 이 정도의 스펙은 아무도 못 만듭니다 너무 비싸지니까 제가 제작에 참여해서 광고비 등 불필요한 지출을 다 빼고 우리 뿐이들에게만 거의 노마진으로 진행합니다 클리오 분들도 제 이벤트 때 다 구매하세요 저희 직원 할인이 있거든요 그거보다도 지금 하나언니 송관대가 훨씬 싸서 저희도 그때 진짜 말진 없지 왜냐면 저희도 너무 비싸가지고 없어요 저희 자리에 알람하셨어요? 9월 1일 오전에 클리오가 1년에 안위해야 한 번 도망치고 진짜 직원들 대상으로 제일 큰 패데몰이라는 걸 여는데 그때도 포엑스는 비싸요 제일 공부하셨어요? 더 싸죠 감사합니다 콜라겐 엘라스틴, 히알론산 비오틴, 셀렌나이아신까지 최대 한 명으로 한 병에 다 들어간 국내 최초이자 유일하게 시가차 사중 기능성 인정받은 리츠 콜라겐 포엑스 가장 많은 후기가 속건조가 채워지고 주름이 옅어지고 온몸이 촉촉 탱탱해지는 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샤워에 화장품 안 바른지도 몰랐다는 후기들 진짜 화장품 값도 줍니다 피부가 뽀얘진다는 후기도 많죠 시가차에서 피부 보수, UV 케어 기능성 인정받았으니까요 얼굴에서 광이 나고 필러 맞은 듯 매끈해 보인다는 후기 물광주사 필러의 주성분도 히알론산이잖아요 머릿속 후기도 정말 많죠 프리미엄 비오틴 4000%를 추가해서 훨씬 더 시너지가 나는 게 느껴져요 머릿결, 모공, 잇몸, 뼈, 연골, 안구건조 등 손발톱, 발 뒤꿈치 후기는 워낙 많이 보셨죠? 이 모든 걸 다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콜라겐, 엘라스틴 뿐만 아니라 히알론산, 비오틴까지 최대함량으로 같이 먹으니까 확실히 달라요 비싼 피부과 시술보다 훨씬 좋다는 후기들 울세라, 썸아지, 리조란 등 동안 대표 시술이 다 콜라겐, 엘라스틴, 히알론산을 재색이는 거예요 요즘 많이 쓰시는 홈케어 기기들도요 시술은 받은 곳만 좋아지잖아요 리츠콜라겐 4X로 온몸 관리하세요 시술 후 홈케어 기기 관리 후에 챙겨 드시면 훨씬 더 시너지가 나는 게 느껴집니다 자 그럼 이너뷰티 끝판왕 리츠콜라겐 4X 소개해드릴게요 당연히 시계초 기능성 인정받은 콜라겐입니다 콜라겐 고르실 때 1순위는 시계초 기능성 인정 유무예요 국내 콜라겐 중 3.6%만의 시계초 인정받았습니다 시계초 인정 못 받은 콜라겐은 캔디류입니다 요즘 초저분자 고함량 콜라겐 광고하는 제품들 많이 보셨죠? 헷갈리시죠? 그런 제품들 중에 시계초 기능성 인정받은 제품 못 봤어요 받고 싶어도 효능과 효과에 대해서 검증이 안 돼서 못 받는 거예요 혹해서 다른 제품 눈 돌렸다 다시 다 돌아오십니다 확실히 다르니까요 시계초 인정받은 콜라겐은 1병에 3270mg의 최대함량입니다 리츠콜라겐 4X 1병에 1일 콜라겐 최대함량 3270mg이 다 들어있습니다 콜라겐은 꼭 최대함량으로 드셔야지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512달톤 저분자 흡수 좋은 순도 100%의 어린 콜라겐 펩타이드입니다 콜라겐은 꼭 흡수 좋은 3세대 어린 콜라겐으로 드세요 플랫성 프리미엄 비오틴 1200 마이크로그램이 다 들어있습니다 1일 권장량의 4000%예요 비오틴는 수용성이라 필요한 만큼 흡수 후 체유로 배출됩니다 콜라겐을 드실 때 비오틴을 같이 드시면 2배로 시너지가 난다는 실험 결과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 잔머리가 점점 더 채워지는 게 느껴져요 정말 좋습니다 리츠콜라겐 4X의 비오틴는 시계초 기능성 인정받은 흡수 빠른 액상형이라 확실히 달라요 시계초 기능성 인정받은 히알루론산 120mg이 다 들어있습니다 자기 무게 1000배의 수분을 저장하는 히알루론산은 우리 몸의 수분탱크예요 나의 뜻으로 쭉쭉 빠져나가는 히알루론산은 먹기도 하고 바르기도 해야 해요 이너비티에 부원료로 들어간 일반식품 히알루론산으로는 부족합니다 건강기능식품으로 식약초 1위의 섭취량 110mg을 충족해야 합니다 콜라겐을 쫙 조여주는 탄성 단백질 엘라스틴 300mg이 다 들어있습니다 대구 최대 1000마리 약 28kg의 엘라스틴을 섭취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피부는 콜라겐 엘라스틴 히알루론산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콜라겐이 피부를 지탱하는 기둥이면 엘라스틴 콜라겐을 연결하는 스프링입니다 이 빈 공간을 히알루론산이 수분으로 꽉 채워줘요 여기에 콜라겐 생산을 촉진하는 비오틴까지 같이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4가지가 만나서 시너지 빵 그래서 꼭 같이 먹어야 합니다 피부 뿐 아니라 뼈, 연골, 몸속, 장기까지도 다 콜라겐 엘라스틴 히알루론산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나이 들수록 쭉쭉 빠져나가면서 쭈글쭈글해지고 푸석푸석해지고 온몸이 아프죠 그래서 외목뿐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도 꼭 먹어야 하는 필수 영양제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피부 건강, 에너지 생성이 좋은 나이아신 1일 섭취량 100% 충족 동안 피부 필수 항산화 케어에 좋은 셀렌 1일 섭취량 100% 충족 훨씬 더 시너지가 나도록 항산화에 좋은 셀렌과 나이아신까지 최대함량으로 다 넣었습니다 루치콜라겐 4X가 특별한 이유 국내 최초이자 유일하게 시가철 4중 기능성 인정받았습니다 피부 보습, UV 케어, 의외 산소로부터 세포 보호,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 기능성을 인정받았어요 인체적인 시험 결과 8중 피부 개선 확인됐습니다 후습발은 엑사형입니다 이것도 루치콜라겐 4X가 정말 특별한 이유예요 진짜 확실히 달라요 4X는 콜라겐, 엘라스티, 히알루소, 비오틴, 이 모든 걸 한 병에 후습발은 엑사형으로 최대함량 다 마실 수 있잖아요 맛있게 1초 원샷 이너뷰티 끝입니다 설탕 0% 불필요한 청검을 16가지 무청가 건강기능식품인데 건강하게 먹어야죠 황산화의 여왕 아사이벨이 맞습니다 이거 진짜 맛있죠? 천연향이라서 고급스러워요 냉장고에 넣지 않아도 맛있습니다 단점이 너무 맛있어서 계속 먹고 싶어요 후기 보니까 다 똑같이 느끼시더라고요 가방 속에 쏙 넣고 다니면서 아무데나 드시기도 편하고요 콜라겐, 엘라스티, 히알루산, 비오틴, 셀렌나이아신까지 흡수바른 액상형으로 최대함량을 다 먹으려면 가격이 얼마일까요? 시야적 인후성 인정, 액상형 히알루산 110ml는 3개월에 18만원입니다 저도 비싸서 못 먹었어요 시야적 인정 프랑스산 프리미엄 비오틴 1000마이크로그램 3개월에 6만원대에요 저희는 1200입니다 심지어 액상형은 못 봤어요 콜라겐, 엘라스틴까지 제 이벤트가로 계산을 해도 3개월에 40만원대에요 근데 지금 구매 링크에서 가격 확인해보세요 게다가 이번에 저희처럼 온가족이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대용량 구성 추가했습니다 6개월에 기존 콜라겐, 엘라스틴 6개월 구성보다 가격이 더 착해요 원가가 정말 비싼데 트루 아레스에서 우리 뿌리들을 위해 거의 노마진으로 드리는 선물같은 혜택입니다 리치콜라겐 4X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최대 혜택 이벤트 물론 기존 제품도 그대로 진행합니다 1번 포엑스 2박스 1달분입니다 2번 포엑스 4박스 2달분입니다 리치 비타민 D 2달분을 선물로 드립니다 3번 포엑스 6박스 3달분입니다 진업 프로바이오틱사 1달분 리치 비타민 D 2달분을 선물로 드립니다 4번 포엑스 10박스 5달분입니다 선물로 포엑스 2박스를 더 드립니다 4번은 68% 할인이에요 4한분까지 6개월 구성인데 기존의 리치콜라겐, 엘라스틴 6개월 구성보다 3만5천원 이상 더 쌉니다 그런데 콜라겐, 엘라스틴 뿐만 아니라 히알로산, 비오틴, 셀렌, 나이아신까지 최대 1량으로 다 드실 수 있잖아요 좋은 제품 많은 분들이 느끼셨으면 좋겠어서 드리는 혜택입니다 5번 기존의 리치콜라겐 3달분, 리치엘라스틴 3달분 선물로 포엑스 1박스를 드립니다 6번 기존의 리치콜라겐 6개월 선물로 리치엘라스틴 1달분, 리치 비타민 D 2달분 포엑스 1박스를 드립니다 7번 기존의 리치엘라스틴 6개월 선물로 기존의 리치콜라겐 1달분을 드립니다 기존 제품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그대로 구성에 넣었어요 2,36번 구성 선물 리치 비타민 D는 설탕 0%의 고함량 마시는 추어블 영양제예요 비타민 D는 필수 영양제예요 면역력뿐 아니라 피부 염증, 다이어트에도 좋아요 첨가물 없이 흡수 빠른 추어블로 맛있게 드세요 3번 구성 선물 지노 프로바이오티스는 질건강을 케어해준 유산균이에요 이너뷰티에 이너케어까지 하세요 사은품들도 트루아레스의 베스트 제품만 모았습니다 건강 있는 식품은 꼭 꾸준히 드셔야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실 수 있어요 띄엄띄엄 드시면 돈 아깝습니다 곧 최대화 복음법 커뮤니티에 올릴게요 선물로도 좋아요 진짜 어떤 선물보다 만족하실 거예요 피부과 한 번 갈 돈으로 명품 이너피티 챙겨 드셔서 탱탱하고 건강하게 온몸 관리하세요 남들 나이 먹을 때 우린 나이 거꾸로 먹어요 감사합니다 안녕